안녕하세요 거예요.뉴스. 안녕하세요.일리야. 오늘은 러시아 언어 편입니다. 러시아어로 자기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래라 그래를 합니다. 제가 그래를 알고 말했습니다. 영어로?러시자. 한국말로?러시아. 원래 러시아어로 어떻게 말하는댐요? 러시아. 네.러시아. 러시아. 러시아.어르싸.러시아. 러시아. 러시아.러시아.러시아.러시아. 러시아 단어? 배우기 사랑하다 야, тебя люблю 야, тебя 뱃어블루 형, 야, тебя 뱃어블루 배고프다 야, голоден 다른 나라 놀라잖아 명소 다스도 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ь 와, 여기 다스도 프리스 비실리시 되게 이쁘네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러시아 알파벳 영어랑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달라 제가 러시아 문장 읽어볼게요 we be kriat is weeprugnuti shithano tansevan o pikachu tansevaj at bjki bjk bjk dude, you speak english? 제가 생각하는 러시아 나압자 오, 디밋트리, it's so cold where is the vodka Moscow, it's so cold where are you going, 디밋트리 난 궁금한거 있는데 왜 스파영어 보면 항상 악당 러시아사람이야? 글쎄 왜그럴까 You are that James Bond 나도 미국사람 따라 낼 수도 있는데 Oh my god Everything is selfie Oh my god I would like some vodka Where's the vodka? 러시아어로 다음 해봐요 Baka Baka? Naga Yare Baka Baka Devu Ilya Ilya Oh my god I would like some vodka Where's the vodka?